유라씨 자 무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시원하게 극장 찾아야 합니다 자 왼쪽부터 와 이곳의 분위기는 점점 공중하게 오가는데요 유라씨의 김장으로 범죄도시에 싹쓰러 걸리는 시원한 느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좌우도 바라봐주시고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와 오늘 많은 분들께서 범죄도시포를 온몸으로 온 표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유라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왼쪽으로 아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유라씨 네 아 감사합니다.